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뭐 이한영 본부장, 이효석 팀장, 김효진 팀장 또 오늘 나와 계시는 염승환 차장, 이다솔 차장 여러분 이분들이 한결같이 시황관을 통해서 올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주식 투자 멈출 때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일관되어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세 달 전에 미스터 마켓 2021이라는 원고를 쓰시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그 시황관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타당성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쯤에 나온 책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보문고 예스24의 순위가 다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초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아 그 책에 그 몇 페이지에 그 것만 읽었어도 이런 입소문들이 나면서 원래 출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쭉 피크를 치고 이렇게 쭉 빠져버리거든요. 그런데 미스터 마켓은 11월 초에 피크를 치고 이렇게 쭉 빠지다가 다시 12월에 상승하는 N자형 상승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릴 텐데요. 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실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꽤 오랜 경험을 가진 저의 입장에서는 시각에서는 내년에 주식이 더 오를 수는 있어도 모든 투자자들이 해피한 장은 올해만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렵게 시작하신 분들 중에 낙오자, 탈락자 그리고 포기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니다만 작년 말에 올해는 정말 돈 버는데 기여하는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황, 전략, 산업 이런 것들 저희가 컨텐츠로 많이 했고 나름의 성과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 3프로 TV와 경제신과 함께 팟캐스트의 방송의 방향은 동행입니다. 어렵게 결정하신 여러분들이 금융시장, 주시장에서 탈락하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별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프로 상담소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녹화를 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첫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저희 커뮤니티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상세한 광고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여러분들의 상담거리, 여러분들의 상담을 안 받으셔도 좋습니다. 수기,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담 이런 것들 다 환영이니까 저희 이메일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방송에도 채택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상담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상담 주제는 주식 투자로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드립니다.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문가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동원해서 경험 이런 걸 동원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멘탈이 무너진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정신과 전문의 윤대현 교수도 자리를 함께 하시기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소식적부터 그렇게 음악 트는 DJ를 해보고 싶어서 그냥 제가 우겨서 초대 가수도 한 분 모십니다. 스텔라 장이라고 요즘 굉장히 엣지 있는 노래를 선보이는 아주 좋은 가수죠. 스텔라 장 가수도 오셔서 직접 반주와 함께 노래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풍성하게 여러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시면 이 프로그램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담자가 없이 어떻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지사항에 어제 저희가 이메일을 오픈해드렸는데 이메일이 약간 소통이 안 됐나 봐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되니까요. 이메일에 댓글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고민거리 남겨주시면 좋은 프로그램을 엮어서 내년에 동행하는 데 또 함께하는 데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같이 참여해 보시죠. 자, 염승환 차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염승환 차장도 우리 상담역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네, 들어주세요. 아마 굉장히 선호하는 상담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시작을 좀 해보죠. 네, 일단 계속 LG전자가 어제 또 이슈가 많이 됐고 요새 자동차 전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뉴스도 이제 그런 뉴스들이 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제 삼성인자 뉴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차 반도체 분야 조직을 재정비한다. 그런 뉴스가 있는데 일단 삼성인자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ADAS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주로 만도가 하는 분야인데 이쪽에 관련된 인력을 차량용 임포테인먼트 분야로 재배치를 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6년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하만을 9조원 정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세계적인 이런 카 오디오, 커넥티드 이런 솔루션 관련된 회사인데 삼성과 하만의 첫 합작품이 디지털 콕핏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계기판입니다. 디지털화된 계기판인데 자동차 계기판 대신에 전면 유리 하단에 디스플레이를 딱 탑재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날씨라든가 알림, 아니면 내비게이션 아니면 도로 위에 있는 자동차의 모습 같은 걸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계기판.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삼성과 하만의 합작품으로 점유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시장을 더 키우겠다는 의지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ADAS 그쪽 사업보다는 차량용 임포테인먼트 시장 쪽으로 일단 조금 더 조직 정비를 해가지고 좀 더 키우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이걸 ADAS 이쪽 분야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연구개발 투자도 일단 하긴 하지만 일단 방향성은 그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도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삼성인자도 일단 2018년도에 차량용 반도체인 엑시노스 오토를 일단 선보인 적이 있는데 작년에는 아우디에도 이걸 좀 공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이 아직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향후에 이걸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V시리즈, A시리즈 이렇게 시리즈별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맞는 반도체를 계속 생산해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그룹의 방향은 일단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자동차를 직접 만들려는 의지보다는 부품 쪽으로 계속 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삼성그룹이 진짜 우리 자동차 합니다. 그러면 시장 반응이 어떨까요? 안 돼 그럴까? 아니면 야 이럴까? 그것도 참 궁금한데 일단은 방향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송순재 연구원님이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인데 이 분이 요새 하도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완성차 제조에 막 이렇게 뛰어드는 모습들이 좀 이렇게 기사화되면서 막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 텔레그램에 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 득이라면 일단 2,500조하고 이게 3,000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이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에 또 관련해가지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악세사리라든가 AS 판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가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해서 상당히 이제 외연이 좀 커질 수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어쨌든 거대한 시장에 쉽게 자동차 OEM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은 있는데 실은 뭐냐면 일단 이제 완성차의 납품들을 많이 하잖아요. 부품 업체들이. 당연히 완성차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굉장히 껄끄러워지고 최악의 경우 거래가 끊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0년 된 이제 기존 완성차들의 그 공급망과 관리, 제조 경쟁력이 아무리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꽤 경쟁의 우위가 있죠. 자동차라는 게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고품질이고 또 안정성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전정화되더라도 거기 바퀴를 움직이는 건 이제 기계 기술,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지금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일단 비용이 문제라는 거죠. 자동차를 설계 디자인하고 테스트하는데 수천억이 드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일단 그 결론적으로는 득은 거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잃어버릴 수 있는 거는 성공 가능성을 담보할 수도 없는데 기존의 부품 공급까지 막혀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주셨는데 일단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서는 혹시 기존 거래선이 막혀도 크게 리스크가 없는 그런 일부 회사만이 진출 가능한다. 이렇게 좀 써주셨고 그다음에 신규 완성차 제조에 나설 기업들은 그다음에 기존 자동차 밸류체인에서 거의 이룰 게 없는 그런 업체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당연히 IT 글로벌 기업이 아닐까.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 기존에 부품 사업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가능성이 오히려 있고 어쨌든 기존의 부품사가 이걸 하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얘기는 해 주셨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참 기념비적인 날이잖아요. 8만 전자. 8만 전자. 결국 찍긴 찍었는데. 400만 원이에요.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제가 5만 원대 있을 때 그때도 여기서 제가 김경민 연구원이 보고서 그때 제가 그때 진행했잖아요. 네. 그때 한번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그게 내년 초 얘기했었어요. 8만 전자. 그런데 그게 올해 말에 돼버리네. 그때만 해도 8만 원이 되게 멀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뭐 엄청 엄청 멀어집니다. 펌프지를 그렇게 하냐고. 어쨌든 진짜 생각보다 빨리 8만 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밍치. 애플카 요새 얘기들이 많은데 이건 대만의 유명한 애플 애널리스트예요. 사실 대만 증권사에. 이분이 애플 분석가로 유명한데 이분은 애플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2028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해도. 그렇게 좀 얘기를 했고. 일단 이분이 썼던 기사를 보면 애플의 자동차 개발 일정은 자기네들이 파악했을 때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잘 풀린다고 해도 2025년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애플이 워낙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출시되는 거는 2028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연기가 돼도 그건 전혀 놀라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장은 애플카에 대한 높은 기대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항상 모든 사업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어줬는데. 대표적인 게 스마트 스피커 시작. 인공지능 스피커 있잖아요. 그게 사실 아마존이 사실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애플도 홈팟 미니라는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를 했는데 사실 거기서 경쟁에서 떨어져서 사업부를 철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라고 해서 이런 새로운 산업에 진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애플카가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결론은 위험할 수도 있다. 하긴 글로벌 빅테크들이 하면 다 성공한다는 건 환상이에요. 구글굴레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소리소문 없이 그냥. 그러니까. 아예 없어져버렸죠. 사실은. 그때 몇 년 전에 구글굴레서 나오면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테마주들도 난리가 아니었던 그 당시. 그런데 어쨌든 애플카가 성공하길 원한다면 주요 성공 오인은 아마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아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어쨌든 완성차 브랜드들이 축적한 최소 5년 이상의 빅데이터와 이런 진보된 인공지능을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 좀 애플카에 대해서도 한번. 왜냐하면 애플이 아직 정식 입장을 밝힌 건 아니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장이 1분 남았는데 오늘 이제 배당낙이니까 지금 배당낙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전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오늘 종가 대비해서 1.58%가 빠지면. 그러니까 거래소에 계산을 했더군요. 네 거래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44포인트 하락하면 사실상 어제 종가. 보압이다. 보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은 근데 삼성인자가 특별 배당을 주니까 한 60포인트 정도 빠져도 보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4분기에 더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이게 지수가 원래 오늘 빠져야 되잖아요. 배당낙이면.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12포인트 지금 완전 폭등한 거죠 사실상. 아니 지금 예상 지수가 거래소가 3.8 0.38 포스닥은 1.5이 오르는 게. 이건 급등이에요 그냥. 시초가 급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당도 받으면서. 이거 엄청난 지금 강등. 엄청난 장이네요. 사실 어제 셀트리온이 주가 급락을 했잖아요 사실 오후에. 그게 이제 장 끝나고 수급을 확인해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팔았더라고요 주식을. 개인이? 네. 왜요? 대략 매도. 대주주 양도차익과. 양도차익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10%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 아마 대주주 물량 세금 안 내기 위해서. 햇빛성으로 일단. 왜냐하면 셀트리온 또 고액 자산가들이 워낙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디서 셀트리온 초기 투자자 되어 있는데. 그분은 소액 투자자인데 자산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예전에 뭐 진짜 5만 원 6만 원인데. 2만 원 3만 원.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진짜 장기 투자의 힘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셀트리온이 중화항체 치료제 허가 신청하니까 기대감도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 오늘 사실상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좀 하락 출발해야 정상인데.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10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탁은 1.2% 올랐어요.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풍제약이 한 8%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HMM이 3%. 역시 차량용 전장 시장 좀 뛰어든 LG전자가 오늘도 3%. 또 LG디스플레이도 요새 분위기 좋은데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들 기업들도 일단 반등에 성공했고. 좀 하락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은 오늘 다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삼성카드,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다 4% 이상. 배당 낙이죠. 네. KTNG도 한 4.8%. 그래서 이거는 배당을 일단 4, 5% 이상 주는 기업들은 바로 아침에 배당을 주는 만큼은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또 식총 상위주 중에서는 오늘 DBI텍이 또 신한증권에서 목표주가를 올려서 한 5% 급등하고 있고 또 부강약품, 이랑약품 같은 기업들도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OCI도 계속 증권사에서 목표주가를 올렸는데 오늘도 한 10만 원 이상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2%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OCI가 언제부터 OCI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메리츠화제가 좀 많이 빠지는데 역시 보험주도 배당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메리츠화제 6%, 또 지주사 중에 배당 제일 많이 주는 회사 중에 한두 개가 두산하고 효성인데 이 기업들도 5%씩 오늘 주가가 일단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급락에서 시장에 약간 충격을 줬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은 바로 급반등에 성공해서 7% 급등하고 있고 시젠이 4%. 그 덕에 지금 코스닥이 1.37% 오르는군요. 네. 코스닥은 지금. 시총 종목들. 배당락 감안하면 한 2%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그리고 역시 배당 많이 주는 GS 홈쇼핑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3.5%. 장이 진짜 세네요. 네.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나게 센 거죠. 보통 이런 배당락 감안했을 때도 굉장히 센 편이고 특히 어제 코스닥에 바이오 기업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일단 왜냐하면 약간 양도차익과세 부담도 있다 보니까 약간 대주주 횃비성 물량들이 많이 나왔는데 역시 그냥 1회성 물량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게 끝나다 보니까 바로 지금 저감해수가 들어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28일 날에는 우리도 그런 고민 좀 한번 해보십시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 얼마 팔아야 되니? 이거 세금 안 내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지수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스피가 6포인트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2. 그런데 실제로 어제 종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44가 맞아요. 그럼 그거 계산해보시면 40포인트 정도 급등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1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1.5% 정도 상승했다. 아니 어떤 분들은 가슴 졸이는 분이 있대요. 예를 들면 10월 28일 날 종가 기준으로 10억 안쪽으로 맞춰놓은 거지. 그래서 또 여유 있게 맞춘다고 한 9억 정도로 맞춰놨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빵 떠버리면 10억 넘어가서 10억. 그래서 그때 팔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본인이 줄긴 줄었는데 만약에 마지막 폐장일 날 10억이 넘겨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도수를 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증권회사 직원들은 70%로 맞추십시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올해 평년하고 좀 다른 게 물론 개인 투자 분들이 워낙 주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작년까지만 보면요.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일단 코스닥은 급락을 했어요. 대부분. 양도 차이까지.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특이한 게 지난주 후반하고 이번주 어제까지 딱 3, 4일만 코스닥 개인들이 팔아버렸고 그 전에 10월에 하도 3억 이슈가 좀 컸기 때문에. 맞아요. 10억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3억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많이 줄였죠. 미리 파신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올해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역시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양시장 합쳐서 1조 8천억을 팔았는데 오늘은 지금 시작부터 벌써 양시장 합쳐서 6천억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판 거 다 거둬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외국인 기관이 이제 개인들이 사주니까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기관 투자들이 어제 엄청나게 사긴 샀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한 3천억 정도 다시 좀 매도 포지션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쪽은 오늘 역시 바이오가 제일 세고요. 케이뉴딜지수 바이오가 한 3% 정도 올랐고 진단키트, 치료제, 또 재택근무 관련주, 그리고 아까 HMM 때문에 해운주가 좀 올랐고 반도체 대표주, 그다음에 면역항암제,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여행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모드투어, 하나투어 같은 여행주도 오늘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바이오, 아니면 일부 여행주 이런 쪽으로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거의 코스닥 위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하는 거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고배당주, 다 지금 급락입니다. 은행, 생명보험, 통신, 손해보험, 증권, 도시가스. 이쪽이 다 한 2%씩 최소 업종으로 봤을 때는 빠지면서 바로 좀 배당락을 받고 있다. 확실히 퀀트 분석가의 분석이 어느 정도 많네요. 저번에 이경수 의원 나와서 28일까지는 삼성전자의 장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개별 종목 장이 일단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 받으려면 특별 배당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제 28일 날 8만 전자를 찍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배당 낙도 반영이 되면서 또 이제 배당을 염두에 든 투자했던 분들은 매도를 내는군요. 네, 맞습니다.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지난 거의 제가 10년간 분석을 해보면 코스닥이 배당 낙 이후로는 어쨌든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죠. 배당 낙 이후로는 코스닥이 연초까지는. 그리고 1월 달에 제니얼 이펙트로 개별 종목이 강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쨌든 시장은 오늘도 코스닥 위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가져온 것 중에서 증권사 보고서인데 어제 좀 말씀드리려다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하나금융투자의 이재만 연구원이 쓴 자료인데요. 삼성전자 신고가의 두 가지 해석 방법, 자료가 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난주 기준입니다. 1860종 기록하면서 명목 GDP라고 그러죠. GDP 대비해서 지금 98%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치가 2007년도에 93%까지 온 적이 있었는데 98%면 지금 거의 코스피 시가총액이 GDP랑 거의 유사한 상태고 참고로 S&P500 지수하고 미국의 GDP는 S&P500 지수가 오히려 1600, 그러니까 160%라서 오히려 미국은 시가총액이 GDP보다 훨씬 큰 상황인데 아무래도 또 무용재 기업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은 일단 이제 거의 GDP에 좀 유사해지고 있다. 그런데 2020년 10월 말 대비해서 현재까지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지만 시가총액 증가 금액에 삼성전자가 한 종목이 그냥 40%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혼자 그냥 하드캐리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이분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일반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PER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시크리컬. 그러니까 디램이 시크리컬이잖아요. 파동이 좀 있잖아요. 좋을 때 좋았다가 안 좋을 때 안 좋은데 그런 기업이었는데 2021년 내년도 순이익 전망치가 44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사상 최고치가 44조 원. 여기에 이제 버금가는 수준인데 현재 PER이 15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이익은 비슷한데 퍼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렇게 퍼가 높아지는 게 좀 삼성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패턴이 나온 건데 결국 이거는 이익도 물론 좋지만 향후에 배당 성향을 좀 늘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속세 이슈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앞으로 배당을 크게 늘리면서 좀 주가가 재평가받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 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배당 성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PER은 그래도 이전 고점 대비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기 이제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종목들만 좀 몇 개 말씀드리고 삼성물산,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 KB금융과 같은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적어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달러가 굉장히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의 인덱스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이전 수준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워낙 제재를 하다 보니까 11월 이후로는 중국보다는 특히 한국을 찍어서 외국인들 자금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흥국 내에서 중국 비중은 맨날 올라가고 한국은 맨날 축소돼서 굉장히 한국 대용주들이 좀 불편했잖아요. 수급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어쨌든 이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적어주셨고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 쪽으로는 중국의 비중 확대로 인해서 피해가 컸던 한국의 어쨌든 이제 대용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 일단 내년도 이익은 증가하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섹터가 두 개라고 합니다. 자동차하고 철강 업종. 이쪽에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이런 좀 보고서는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제 좀 기사도 나왔던 건데 KB증권의 황고은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인데요. 어제 삼성인자가 새해 D램 투자 줄인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삼성인자가 D램 신규 투자 목표를 시장 예상이 50K거든요. 이게 웨이퍼 5만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웨이퍼 5만 장 대비 웨이퍼 4만 장 규모로 좀 축소한다. 이렇게 좀 보고가 나온 것으로 시장에서 알려졌는데 삼성인자 KB증권 추정치로는 신규 투자는 내년에 어쨌든 그래도 월 50K는 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추정한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고 삼성인자가 그래도 시장 예상보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D램을 일단 배당 여력 확보가 아닌가 수익성을 유지하겠어요. 여기서 굳이 3, 4가 양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정전나서 그렇게 큰 또 수혜를 좀 보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D램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냐. 또 배당금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삼성인자 보수적 D램 투자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특히 이제 D램 라인 중에 일부를 CIS 라인 스마트폰에 들어간 카메라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하나를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D램 수급은 더욱더 빠듯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D램 업체들한테는 좀 상당히 좋은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적어주신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반도체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설비 투자는 어쨌든 늘어난다. 이거는 왜냐하면 랜드 플래시하고 파운드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D램은 조금 축소될 수 있다 하더라도 파운드리와 랜드가 많이 늘어나서 결론적으로 예전에 2017년도에 역대 최고치로 투자한 게 27조 원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반도체 캐펙스 설비 투자가 30조 원 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30조 원으로 역대 최대인데 다만 이 중에 D램은 상대적으로 약간 적고 랜드와 파운드리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플러스군요. 네, 코스피도 정말 시장 강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인 것 같아요. 어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파니까 증시가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상승 종목이 코스닥이 1,000개가 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연초 장세까지 이 분위기 좀 이어진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상당히 좀 오늘 배당 낙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세 쪽으로 방향을 좀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다른 거. 그리고 뉴스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그런데 지금 속보가 들어와. 속보가 있네요. 이게 저희 방송 중에 코로나 미국 하원 코로나 지원금 1인당 600불에서 2,000달러로 통과됐네요. 네.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나왔네요. 물론 이게 상원으로 가죠. 네, 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됐네요. 일단은. 민주당에서도 싫어할 이유가 없죠. 민주당은 콜이죠. 그러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이게 공항이 맞다니까요. 공화당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가면서.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다렸던 그런 사실 뉴스였죠. 사실은. 그리고 뉴스 나온 거 중에서는 10대 건설사가 내년에 23만 가구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건설업종 투자하신 분들은 내년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으신데 대통령도 한 번 언급을 했었지만 공급 물량 좀 늘리는 방안 강구해라 그렇게 좀 지시를 했었고 실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내년도에 건설사들 대부분이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린다는 목표치를 좀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어나는지는 한 번 내년 초에 한 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마인의 N2그룹이 사실상 해체 명령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시진핑한테 약간 대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뉴스를 통해서 본 걸로는 마인이 그래서 본업인 결제 업무만 해라. 그리고 금융지주사를 따로 설립을 해라. 한마디로 해체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대출하지 말고 대출로 좀 돈 많이 버는 회사인데. 쨍마는 내 혀를 부어버리고 싶을 거야. 말 한마디. 그때 잠깐만 참았으면. 아야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 때문에 그러게 빌미가 된 거죠.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뭐 굉장히 중국도 반독점 이슈 때문에 알리바바 그룹 주가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게 좀 이슈가 됐었고. 또 애플의 아이폰 12가 아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역대 4분기 판매량 기준으로 아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라고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빅히트를 기록한다고 하는데. 아이폰 11 대비해서 6주차까지 아이폰 12가 지금 현재 앞질렀다고 하니까 아이폰의 흥행 질주는 당분간 좀 지속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염수환 차장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그만 끝나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오늘 저하고 또 만나실 기회가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네. 아까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여러 컨텐츠 주시는 분들이 수고하셨지만 또 아침 시간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주신 염수환 차장하고 올해 2020년 증시 주시장을 결산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연휴 기간에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저하고 오늘 대담을 또 하기로 해서 일단 이 시간에 빨리 보내드려서 회사일 부탁 좀 하시고 점심 드시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안녕하십니까 ắn